뭐가? 선배가 계속 내 옆에 있었던 거. 내 손까지 잡아준 거. 배고프겠다. 가서 배식 받아볼게. 맞죠? 꿈꿨냐? 아닌데? 아니에요? 어. 아닐걸? 진짜 아니라고. 그럴걸? 왜요? 뭐하냐 너?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이에요. 어? 지금 내는 피했다. 피하기는 내가 언제? 아 좀 그게. 파라구니 미아시스였어. 메르스가 아니라. 음. 그래요? 어. 그게 이제 덜 숙성된 참여장 때문에. 그래서 파라구니 미아시스였다고. 웃기지? 네. 웃기네요. 아우 그래 나다 나였어. 내가 네 옆에 있었어. 그쵸? 그리고. 내 손도 잡아줘. 아 그거야. 네가 열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지. 야 네가 열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아냐? 9도 8. 자그마치 9도 8이나. 뭐냐 이거? 야. 어지러워서 뭐. 잠시만 기대고 있을게요. 어지러우면 밥을 먹어야지. 밥이 없지. 나는. 더 이상 그를 밀어내림을 잃고 말았다. 이런 파라구니 미아시스같은. 눈을 감아도 그대와도